이달 들어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연일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움직임이란 분석인데요.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5월 들어 잇따라 2차 전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프레스 금형을 제조하는 화신테크는 지난 15일 자회사인 G1을 통해 LG화학 폴란드 법인과 530억 규모의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전기전자 소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도 2차 전지 핵심 기술인 실리콘 산화물계 그리핀 코팅 부분을 개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피역 원단 제품을 만드는 웰바이오텍도 지난달 초 미국 배터리 기업인 K2에너지솔루션스에 90만 주를 인수하는 등 주력 사업과 관련 없는 상장사들 역시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상장사들이 앞다퉈 2차 전지 시장 선점에 나서는 배경은 곧 진행될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승용차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을 킬로당 95g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시기가 2020년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전기차 수요와 맞물려 2차 전지 판매량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상장사들의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더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장정은 삼성증권연구원은 유럽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대폭 확대될 측면을 고려하면 유망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이 소재인 만큼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극재와 양극재 모두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일렉포일을 만드는 1집 머트리얼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WFM과 첨보, 코스모신 소재도 주요 소재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조금을 낮추는 등의 역풍에 주가가 부침을 겪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유럽을 중심으로 예고되는 전기차 수요 확대와 맞물려 국내 증시의 주요 먹거리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